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위대한 개치비의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2장 웨스트헤그에서 뉴욕으로 가는 중간쯤에서 자동차 도로는 철로 쪽으로 합해져 4분의 1마일쯤 뻗어나가다가 어느 황량한 곳에 이르러 좁아지면서 끝난다. 그곳이 바로 재의 계곡이다. 재가 밀처럼 자라 산마루도 되고 언덕도 되고 괴이한 정원도 되는 회개한 농장이다. 그곳에서 재는 집이나 굴뚝 그리고 피어오르는 연기, 마침내는 어떤 대단한 노력을 거쳐 잿빛 인간으로까지 변하는 것이다. 그 인간들은 먼지 두 성이의 공기 속에서 무기력하게 움직이며 벌써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다. 가끔 뿌연 먼지를 일으키는 차행렬이 끝없는 도로를 따라 들어와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서면 곧 잿빛 사람들이 낯빛 삽들을 가지고 떼지어 모여들어 먼지 구름을 더욱 크게 일으켜 놓았다. 그 먼지 구름이 그들의 희미한 동작을 가려버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잿빛 땅과 그 위를 끊임없이 떠도는 정력적으로 일어나는 먼지 구름 너머로 살며시 T.J. 에클버그 박사의 눈이 나타난다. 푸른 빛을 띈 데다 미약감이 느껴질 정도로 큰 눈은 얼굴에서가 아니라 잊지도 않은 콧등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노란색 안경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다. 분명 어떤 뻔뻔한 안가의사가 퀸즈구에서 거창하게 병원을 차리려고 그곳에 설치해 놓았으나 그 후 그 자신이 영원히 미지의 세계로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그 선전 간판을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사를 한 것이리라. 어쨌든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은 그 눈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햇빛과 비에 시달려 좀 흐려진 채 이 엄숙한 쓰레기 하치장을 아직도 의연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이 J.J. 계곡 한쪽에는 작고 더러운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올려질 때면 정차한 기차 안의 승객들은 길게 30분 동안이나 그 우물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했다. 기차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1분간은 정차에 있었다. 내가 톰 부케넌의 정부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이때였다. 톰에게 정부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화제가 되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정부를 데리고 대중카페에 나타나 여자 혼자 자리에 남겨두고 여기저기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들과 잡담 나누는 모습을 좋은 시선으로 보아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 여자를 한 번 보고 싶었지만 일부러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톰과 함께 뉴욕행 기차를 탔다. 기차가 잿더미 옆에 정차하자 톰은 벌떡 일어나더니 내 팔꿈치를 잡고서 막무가내로 나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내려야겠어. 그는 고집을 부렸다. 내 여자를 소개해 주고 싶거든. 그는 점심때 뭘 잘 먹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나를 대하는 모습은 거의 폭력에 가까웠다. 그는 마침 일요일 오후라 내게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를 따라 하얗게 칠한 나지막한 철로변 담을 넘었고 에클버그 박사의 끈질긴 시선을 받으며 기차를 타고 왔던 길을 백야드나 되돌아갔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는 오직 그 황무지 가장자리에 서 있는 조그맣고 노란 벽돌 건물뿐이었는데 그것은 이 황무지에 자리한 일종의 압축된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건물에는 가게가 세 개 있었는데 하나는 임대로 내놓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야간 영업 레스토랑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 정비소였다. 각종 수리, 조지 B, 윌슨, 자동차 매매라고 쓰여진 팻말이 산만하게 붙어있었다. 나는 톰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생각보다 초라하고 썰렁했다. 보이는 것이라곤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는 먼지투성이에 고물 포두 승용차 한 대 뿐이었다. 어쩌면 이 보잘것 없는 자동차 정비소는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한 거칠의 일 뿐이고 사치스럽고 로맨틱한 아파트가 위층에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때 정비소 주인이 헝겊 조각에 손을 닦으며 사무실 문간에 나타났다. 금발에 그는 건강이 안 좋은지 생기가 없어 보였으나 윤강만은 제법 뚜렷한 미남이었다. 우리를 본 그의 연푸른 두 눈에 흐릿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윌슨씨 톰이 활기찬 목소리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장사는 잘 되나요? 그저 그래요 윌슨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제쯤 그 차를 팔 건가요? 다음 주에요. 지금 사람을 시켜서 차를 손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하는 속도가 좀 느린 모양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톰은 딱 잘라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어디 다른 데다 파는 게 낫겠소? 아니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윌슨이 재빨리 변명했다. 내 말은 그저 그는 말끝을 흐리고 말했다. 톰이 초조하게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때 층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좀 뚱뚱해 보이는 여자가 사무실 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막아버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좀 뚱뚱하긴 했지만 관능적인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지푸른 전무늬의 크래프트 신 드레스 위로 솟은 얼굴은 아무리 뜯어봐도 평범할 뿐이었다. 그러나 온몸의 신경이 끊임없이 불에 그을리며 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디서나 눈에 띌 정도로 몸 전체에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미소를 띠고 남편이 마치 유령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옆을 바짝 지나쳐 열정적인 눈으로 톰을 쳐다보며 그와 악수했다. 그러고 나서 입술을 살짝 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남편에게 나직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윌슨은 황급히 대답하고 나서 벽에 시멘트 색깔과 섞여 사라지듯이 조그만 사무실 쪽으로 갔다. 하얀 재먼지가 주변에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윌슨의 검은색 양복과 연한 빛의 머리카락도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톰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윌슨의 아내만은 예외였다. 만나고 싶소. 톰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기차를 타도록 해요. 알겠소. 길 아래쪽에 있는 신문 판매점 옆에서 기다리겠소. 고개를 끄덕인 그녀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나가자마자 조지 윌슨이 의자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는 길 아래쪽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기다렸다. 그날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회색옷을 입은 바짝 마른 이탈리아계 어린아이가 철로 위에 딱총알을 일렬로 늘어놓고 있었다. 지독한 동네군. 그렇지 않나? 톰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에클버그 박사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형편없는 곳인데? 여기를 떠나는 게 저 여자한테 이로울 거야. 남편이 반대하지 않나? 윌슨 말인가? 그는 아내가 뉴욕에 있는 처제를 만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지. 너무 멍청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이리하여 톰 부케넌과 그의 정부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은 함께 뉴욕으로 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갔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윌슨 부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우리와 다른 칸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톰은 혹시 그 기차에 탔을지도 모를 이스트에그 사람들의 구설수에 그만큼 신경을 썼던 것이다. 윌슨 부인은 다갈색 무늬에 모슬린 드레스로 갈아입었는데 톰의 부축을 받아 뉴욕의 플랫폼에 내렸을 때 그 옷은 비교적 큰 그녀의 엉덩이에 꽉 끼어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신문 판매점에서 타운 테틀지 한부와 영화 잡지 한 권을 사고 역의 약국에서 콜드 크림과 조그만 병에 든 향수를 샀다. 위층의 엄숙한 소리가 메아리치는 주차장으로 나오자 그녀는 택시 4대를 그냥 보낸 뒤 회색 의자 커버를 씌운 연자주색 새 차를 잡았다. 차에 오른 우리는 혼잡한 역을 빠져나가 이글거리는 햇볕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몸을 획 돌려 앞으로 굽히고는 차창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런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싶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전부터 아파트에서 한 마리 기르고 싶었어요. 멋지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 거요. 우리는 우습게도 차를 뒤로 몰게 해 존 디 로펠러를 빼닮은 백발의 노인에게로 갔다. 노인의 목에 매달린 바구니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혈통 좋은 강아지 십여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무슨 종이지요? 노인이 차창 앞으로 다가오자 윌슨 부인은 적극적으로 물었다. 여러 종이 다 있지요. 어떤 걸 찾으시나요? 경찰견을 한 마리 갖고 싶어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고는 손을 집어넣어 한 마리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올렸다. 그 강아지는 두려운 듯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건 경찰견이 아니네요. 톰이 말했다. 네, 이놈은 진짜 경찰견이 아니지요. 노인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털을 좀 보세요. 대단하지요. 잔병 치레로 주인을 성가시게 할 게는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귀여운데요. 윌슨 부인이 사고 싶다는 투로 말했다. 얼마죠? 이놈 말인가요? 노인은 자랑스러운 듯이 그 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10달러만 줘요. 그 에어데일은 윌슨 부인에게 넘겨져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졌다. 그녀는 강아지 털을 황홀한 기분으로 어루만졌다. 순놈인가요? 그녀는 자세히 물었다. 그 놈 말인가요? 순놈이지요. 아니, 암놈이네요. 톰이 딱 잘라 말했다. 자, 돈 받으세요. 이 돈이면 강아지 열 마리도 더 사겠다. 우리는 오벙가 쪽으로 달렸다. 따뜻하고 온화한, 거의 무가적이라고 할 만한 여름의 일요일 오후였다. 하얀 양떼가 그 거리의 무퉁이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멈춰요. 내가 말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어. 여기서는 안 돼. 톰이 급하게 가로막았다. 자네가 아파트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머틀이 기분 나빠할걸. 안 그렇소, 머틀? 그래요. 함께 가요. 그녀가 권했다. 제 동생 캐서린에게 전화할게요. 주위 사람들은 그 애가 아주 예쁘다고 칭찬하지요. 글쎄, 각오는 쉽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차는 다시 한 번 센트럴 파크를 가로질러 웨스트 헌드리즈가 쪽으로 가고 있었다. 택시는 158번가에서 멋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니 한 동 앞에 멈춰 섰다. 윌슨 부인은 오랜만에 외출해서 돌아온 사람처럼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후 강아지와 사온 물건들을 들고 거만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머키 부부를 불러야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동생도 오라고 해야겠죠. 그녀의 아파트는 꼭대기 층에 있었는데 자그마한 거실과 식당, 침실, 욕실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가지 무늬에 양탄자가 깔려 있는 거실에는 방에 비해 너무 큰 가구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서 방 안을 거닐다 보면 양탄자에 그려진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서 그네를 타는 귀부인들 위를 넘어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유일하게 걸려 있는 커다랗게 확대시킨 사진은 선명하지는 않았는데 바위에 앉아 있는 암탉을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 암탉은 부인용 보니처럼 보이기도 했다. 테이블 위에는 묵은 타운 테틀지 5, 6부와 사이먼은 피터를 불렀다라는 소설책 그리고 브로드웨이에 관련된 유치한 스캔들 잡지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윌슨 부인은 강아지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스트로 한 상자와 우유를 가지러 가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크고 딱딱한 개먹이용 비스킷 한 통, 비스킷 한 개는 우유잔에 담겨져 오후 내내 풀어질 대로 풀어져 있었다. 을 함께 가져왔다. 그동안 톰은 잠겨있던 장식용 문을 열고 위스키 한 병을 꺼내왔다. 나는 지금까지 취한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날이었다. 오후 8시가 넘도록 따사로운 햇볕이 아파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했던 탓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톰의 무릎에 걸터 앉은 윌슨 부인은 전화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때 마침 나는 담배가 떨어져서 길모퉁이에 있는 약국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다. 담배를 사들고 들어와 보니 아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거실에 다소곳이 앉아 사이먼은 피터를 불렀다라는 책의 첫 장을 폈다. 책이 형편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스키가 정신을 흐려놓아서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책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톰과 머틀이 잠시 후 나타났고 이어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한잔하고 난 뒤부터 윌슨 부인과 나는 서로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머틀의 동생 캐서리는 가냘프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 30세가량의 여자로 붉은색 단발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눈썹을 모두 뽑고 더욱 요염하게 그리려 했지만 본래의 정돈된 선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얼굴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양팔에 가득 찬 사기 팔찌들이 딸그락거렸다. 그녀는 마치 이 아파트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이 나게 들어와서는 가구에 이상이 없는지 일일이 둘러보기에 나는 그녀가 이곳에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웃고 나서 내 물음을 큰 소리로 되풀이한 뒤 자기는 여자친구와 호텔에서 산다고 말했다. 아래층에 산다는 머키는 얼굴이 창백하고 여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면도를 하다가 왔는지 광대뼈에 하얀 비누 거품이 묻어 있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그는 내게 자신은 예술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나중에야 그가 사진작가이며 벽에 붙어있는 머틀 어머니의 희미한 확대사진도 그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호감가는 가냘픈 외모에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며 인상도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결혼한 이후로 자기 사진을 127장이나 찍어주었다고 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머틀은 다시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번에는 크림색 모슬린 모닝 드레스였다. 그 드레스는 그녀가 방 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품이 마저 달라 보이게 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온몸에 넘쳐 흐르던 생기가 이제는 인상적인 거만스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커져감에 따라 그녀를 중심으로 한 방은 점점 더 작아졌다. 마침내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그녀는 시끄럽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회전축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 그녀는 거만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했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너를 곧 배신할 거야. 지난주에 내가 어떤 여자를 이곳으로 불러서 발을 진찰받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내민 청구서에는 맹장 수술을 한 만큼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겠니?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요? 머키부인이 끼어들었다. 어버허트 부인이라고 했어요. 집집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다리를 칭찬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 드레스 정말 멋진데요? 머키부인이 감탄했다. 매력적이에요. 머틀은 경멸하듯 눈썹을 치켰뜸으로써 그 칭찬을 무시했다. 이건 유행이 지난 옷이에요.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때 가끔 걸쳐 입어요. 그래도 당신이 입으니까 잘 어울려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머키부인은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런 포즈를 체스터가 찍기만 한다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거예요. 모두가 말없이 머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가렸던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고는 환한 미소를 띄며 시선을 맞추었다. 머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한 손을 자기 얼굴 앞에서 서서히 앞뒤로 움직였다. 주명을 바꿔야겠는데?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얼굴 윤곽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뒤에 머리카락도 모두 담도록 해야겠어. 조명은 그냥 두는 편이 좋겠는데요. 머키부인이 아는 척 나섰다. 내 생각에는 그때 머키가 쉬하고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일제히 머틀을 바라보았다. 그때 톰 부케넌이 큰 하품을 하면서 일어났다. 머키 씨 내외도 좀 드시죠? 그가 말했다. 머틀, 모두들 잠들어버리기 전에 얼음하고 생수를 더 가져와요. 얼음은 그 보이한테 부탁해 두었어요. 머틀은 아래 사람들의 게으름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이맛살을 찌푸렸다. 게으른 사람들 도무지 채촉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니까. 그녀는 나를 향해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강아지에게로 달려가 정신없이 입을 맞춘 뒤 많은 요리사들이 자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롱 아일랜드에서 근사한 사진을 몇 장 찍었답니다. 머키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으나 톰은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 중에서 두 장은 액자에 넣어 아래층에 걸어두었지요. 어떤 걸 말하는 거요? 톰이 물었다. 습작품에 불과하지요. 한 장은 몬터크갑 갈매기 또 한 장은 갑 바다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머틀의 동생 캐서린이 긴 의자에 내 곁에 앉았다. 당신도 롱 아일랜드에 사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웨스트에그에 살아요. 정말이세요? 한 달쯤 전에 파티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는데 개칩이라는 분의 저택이었어요. 혹시 그분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제가 바로 그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비렐름 황제의 조카나 아니면 사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분의 돈 전부가 거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분이 왠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질색이에요. 내 이웃에 관한 이 흥미로운 정보는 머키 부인이 갑자기 캐서린을 가리키며 말을 꺼내는 바람에 끊어지고 말했다. 체스터, 내 생각에는 이분 사진도 찍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으나 머키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고 톰에게 말을 걸었다. 기회가 주어지면 롱 아일랜드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건 그들이 내게 일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머틀에게 부탁해 보시죠. 톰은 머틀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이 소개장을 써줄 겁니다. 그렇지 않소, 머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당신 남편에게 머키 씨를 소개하는 편지를 써주구려. 그러면 머키 씨가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오. 뭔가 좋은 문구를 생각해내려는 듯 톰의 입술이 잠시 조용히 움직였다. 휘발유 옆에선 조지 B. 윌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식으로 말이오. 캐서리는 내게로 몸을 바싹 기울이고는 귓성말로 속삭였다. 언니나 저분은 둘 다 자신의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서로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거죠. 캐서리는 머틀을 보고 나서는 다시 돔을 바라보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로 참을 수 없을 정도면 뭐하러 계속 같이 사느냐는 거죠. 저 같으면 당장 이혼해버리고 재혼하겠어요. 머틀도 역시 윌슨 씨를 좋아하지 않나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뜻밖의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엿들은 머틀이 대답해 주었는데 그 목소리는 거칠고 음탕한 것이었다. 그것 봐요. 그것 봐요. 캐서린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있는 사람은 톰의 부인이에요. 그녀는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데이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 완전한 거짓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잊혀질 때까지 한동안 서부에 가서 살 거예요. 하고 캐서린이 말을 이었다. 유럽으로 가는 편이 더 좋을 텐데요. 어머나, 유럽을 좋아하세요? 캐서린은 반갑다는 듯이 외쳤다. 전 몬테카를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바로 지난해의 여자친구와 그곳에 갔었지요. 그곳에 오래 머물렀나요? 아니, 그저 다녀왔어요. 마르세유를 거쳐서 갔었지만요. 출발할 때 1200달러가 넘게 가져갔는데 그곳 도박장에서 이틀 만에 몽땅 잃고 말았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아직도 몬테카를로라면 소름이 끼쳐요. 늦은 오후에 하늘이 지중해의 푸른 바다색으로 잠시 창문에 머물렀다. 그때 머키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렸다.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어요. 머키부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쫓아다니던 애송이와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지요. 그 애송이가 저보다 형편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주위에서도 모두 루시,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못한 남자야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체스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가 저를 차지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머틀 윌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와 결혼했어요. 머틀은 애매하게 말했다. 바로 그게 당신과 내 경우가 다른 점이지요. 그런데 왜 결혼했어, 언니? 캐서린이 따지고 들었다. 그 누구도 언니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머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교양이 뭔지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착각이었어. 하지만 언니는 한동안 그 사람한테 빠져 있었잖아. 캐서린이 말했다. 그 사람한테 빠졌었다고? 머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 사람한테 빠졌었다고? 누가 그래? 난 누구한테도 미칠 정도로 사랑에 빠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느닷없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나를 실책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관심 따위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얼굴에 나타내려고 애썼다. 내가 단 한 번 미친 듯이 그에게 반했던 것은 결혼식 때였어. 그러나 곧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닫게 됐지. 그는 결혼식 때 다른 사람의 양복을 빌려 입었으면서도 나한테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루는 그가 외출했을 때 그 옷 임자가 빌려준 옷을 찾으러 왔어. 어머, 그게 정말 대개의 양복이에요? 양복에 대해선 악말도 없었거든요. 하고 난 말했지. 그 옷을 임자에게 돌려주고는 오후 내내 침대에서 한참 울었어. 언니는 그 사람과 빨리 헤어져야 돼. 캐서리는 다시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자동차 정비소 2층에서 11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톰은 언니의 첫사랑이고요. 술은 전혀 안 했으나 거나해진 듯한 캐서린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때 위스키 병을 계속 찾고 있었다. 톰은 벨을 눌러 보이를 불러서 유명한 가게로 샌드위치를 사러 보냈는데 그것으로 저녁 식사가 해결되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부드러운 황원 속의 공원을 향해 동쪽으로 걷고 싶었다. 그러나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요란하고도 귀에 거슬리는 말다툼에 휘말려 마치 밧줄에 매어 끌리듯 다시 제자리도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그 도시의 공중 높이 줄지어 있는 노란 창문들은 어두워져 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는 어떤 사람에게 창문이 떠맡은 인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었을 것이다. 난 이상하다는 듯이 올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나는 인생의 무한한 다양성의 이끌림과 동시에 반발도 하면서 창문 안팎으로 방황을 했다. 머틀은 자기 의자를 내 의자 가까이로 끌어당기더니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갑자기 톰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언제나 맨 마지막까지 빈자리로 남아있던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작은 의자에서였어요. 전 뉴욕에 와서 동생을 만나고 그날 밤은 여기서 묵을 생각이었지요. 그이는 야회복에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전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이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머리 위쪽에 있는 광고를 보는 척했어요. 우리가 뉴욕역에 도착했을 때 그이는 바로 제 곁에 서 있었는데 그의 흰 셔츠의 가슴 부분이 제 팔을 눌렀어요. 그래서 전 그이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이는 제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 너무 흥분했던 탓에 그이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어차피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만 되풀이 될 뿐이었어요. 그녀가 머키부인을 돌아다 보자 방 안은 온통 머키부인의 부자연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머틀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이 드레스를 벗는 대로 당신한테 줄게요. 내일 다른 것을 사면 되니까 난 새로 장만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려고 해요. 마사지 크림하고 개목걸이 용수철 장치가 된 작고 예쁜 재떠리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 놓아둘 여름 내내 시들지 않는 비단나비띠가 달린 꽃다발 이렇게요. 목록을 만들어서 사야 할 물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9시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내 손목시계를 보니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머키는 꽉 찐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사진 속의 모델처럼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오후 내내 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던 그의 광대뼈 위에 달라붙은 비누 거품을 닦아냈다. 강아지는 테이블 위에 앉아서 자욱한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이따금씩 나직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라졌다가는 다시 나타나 어디론가 갈 계획을 세우고는 서로 행방을 모르게 되어 같이 찾아다니다가 몇 발짝 안 가서 서로 찾아내곤 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톰 부케넘과 머틀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열띤 목소리로 머틀이 데이지의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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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틀이 악을 썼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부를 거예요. 데이지! 데이지! 톰 부케넌은 빠르고 익숙하게 그 큰 손으로 그녀의 코를 후려쳤다. 이어서 욕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타월들이 쌓이고 여자들의 아우성이 들렸으며 그 소리보다 한층 높게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에 머키가 잠에서 깨어나 멍한 상태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반쯤 가서야 그는 비로소 몸을 돌려 눈앞의 광경을 둘러보았다. 그의 아내와 캐서린은 응급약품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꽉 들어찬 가구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가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머틀은 긴 의자 위에 앉아 피를 줄줄 흘리면서 파운 테틀지 일부를 양탄자에 그려진 베르사유 궁전 경치 위에 펼쳐놓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때 머키가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샹들리에에 걸어두었던 모자를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언제 한 번 점심이나 함께하러 오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키가 말했다. 어디서요? 아무데서나요. 레버에 손대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보이가 불쾌한 듯 말했다. 미안해요. 머키가 점잖게 말했다. 거기에 손이 닿은 줄 몰랐군. 좋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기꺼이 가지요.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고 그는 속옷바람으로 두 손에 커다란 서류처를 든 채 혼니벌 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미녀와 야수, 외로움, 식료품 가게의 늙은 말, 부르클린교. 이윽고 나는 펜실베니아 역의 싸늘한 아래층 플랫폼에 쪼그리고 앉아 트리븐지 조간을 들여다보며 4시에 떠날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화면에서 이 parlé의chlину 이 briefly는 요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